자, 이 도끼를 울프릭 영주에게 전달을 해라. 도끼를 얻었군. 이제 이 도끼만 전달을 하면은 이제 전쟁은 시작되고 울프릭을 팰 수 있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하면은 바로 도시뺏기 하는 건가? 아, 윈드헬름 한 번밖에 안 갔구나. 영주방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벌거벗은 사람 나가신다. 인간받아라. 아니요. 본 거 없어요. 아니에요. 저 본 적 없어요. 예. 어차피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본 적 없어. 내가 이제 왕이야. 안녕하세요. 여기요. 자, 영주한테 경고해라. 이제 울프릭이 전쟁 선포한다고 하는 거 선포한대용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드래곤 심토로 가볼까. 나뭇잎 한 개 하하 아, 나뭇잎 아니에요. 호피무늬 아, 호피... 호피도 아니지. 가죽 팬티야. 가죽 팬티 이게 얼마나 신상인데 여기에도 드래곤이 오던가 모르겠네 나중에 모로케이 같은 그, 그, 드래곤 프린스 사제인가 걔네 잡아갖고 중갑 가면 얻어야겠다. 저기요. 울프릭씨 어디 계세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시세여? 오, 야 어, 쟤 특사 언제 왔대? 그래 음... 아저씨 안녕하세요 최전방으로 가라 이제 시작이다 도시를 지켜야 한다 움직여! 뭐야, 벌써 움직이는 거야? 저 팬티에 달려있는 건 뭐냐고요? 볼트요. 석궁 석궁화살 이거요 석궁화살 하지만 이제 없죠 뺐으니까 크으ений 크익 근데 신기한 거는 스카이린 남자 몸매 보면은 뭔가 다 근육진 남자야 여자는 다 그거고 사람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좋았어 모로케익 끼고 검은 taxi 크익 가자 뭐야, 벌써 공격하러 왔어?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도망가세요. 잘못하다 윤단폭격 맞습니다. 잘못하다 뒤지지 마시고요. 빨리 가세요. 야, 잠시만. 터미네이터가 아니. 아니. 터미네이터가 돌아다니는구만. 이번에 드레스코드가 원래 이거였어요. 원래 이건데 그거, 뭐야, 가시왕관 한번 껴보려고 껴다가 옷을 벗어버려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벗은 상태로 있었어요. 특사님, 저 왔어요. 터미네이터가 확실하게 야 왜 제국군을 위해서... 뭔 개소리야 야 와... 야 내가 제국군이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야 헤엑! 야 미친 듯이 와!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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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동체실하거나 엄청나지 니들 활은 다 피할 수 있어 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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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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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새끼들 대단하네 야 어디가 야 겁나 빨라 야 어딜 가냐 어디가 이색끼야 어 어딜 그렇게 도망을 가 이색끼야 어디 이 밑 이 밑인 똥가리 같은 놈들이 얼마나 와 오지마 내 앞에 내 앞에 오지마 오지 말라고 야야야야 야 여르 tires 로롤 로 genetically 야 이제 그만할... 아 니 들이 차 들어온게 문제잖아 니 들이 안들어왔으면 그랬잖아 어? 아니 지들이 온게 문제지 야 어디가 야야야야야야 야 야 어디가 C 야 야 도개교!도개교 지켜! 야 도개교 지켜 야! 뺏겟다! 이야오 MANDSc 중신 뒤를 봤어야지 야안녕 안녕 야야 특사야 비켜 헐 큰일났군 미친듯이 몰려오는데 이건? 님들 이거 미친듯이 몰려와요 이거 어떻게해요 어떻게 처리해요 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안녕하세요 진짜 이 주먹 한방이며 애들은 다 골로가 뭐하러 왔니? 뭐하러 왔니? 니놈들은 이제 골로 가버릴 시간 아아아아 그냥 뒤져라 야 어디있냐 얘네들 얘들아 너무 난전이야 아유 야 야 뒤져라 이 새끼야 아우야 쟤네들 언제 올라갔대 아 장군님 아 씨 장군님 옷 뺏을라 했는데 사라졌어 장군님 축지법 그만 쓰시구요 장미 내놔요 자 장교방어구 장교 손목보호대 장교전투화 장교투구 다네나 고마워요 빨갈번숭이 야 마을에 들어가 야 야 이럴때 마을로 들어가서 왕 영주에 목을 치겠다 이러면 어? 야 나 같으면 바로 지금 당장 영주에 목을 치러 아마 들어갔을거다 어? 얘네 이상한데 왜 바로 안들어가 얘들아 핵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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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남았어? 뭐야 누가 나쳤니? 누가 나쳤어요 나와요 야 핵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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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bl 어 금방 안할건데 왜 쳐들어 왔어 그럼 야야야야 야 딱ث... 거기서 야 거기서 딱 거기서 야 야야야야 딱 거기서 거서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아이씨 지들이 쳐들어와놓고 지들이 튀고 있어 야야야야야 야 야 겁나 잘 도망가네 야 쉐키거 아직 빡치네 그 빡침에 의해서 당신은 이제 어디씨 야 니들이 쳐들어온게 문제면서 왜 어 뭐하는거긴 니가 쳐들어왔으니까 이러는거지 지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패는거 아니오 그니까 왜왔어 자 두루선 갑시다 자 두루선 갑시다 밑에가서 일을 해야되니까 어? 이제 행복아니야? 하하하하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폐일지역으로 가는건가 내가 여태까지 잡은 애들 수만 봐도 나는 그냥 특사 갈 각인데 이제 보초병에서 이제 행복안으로 진화하고 어? 아유 울프릭 잡으면은 난 왕주라 그냥 왕이 되길 수 있게끔 해주지 아유씨 자 폐일 탈환하기 여기로 가야돼? 절로 갈려면은 어디로 가야되냐? 이씨 겁나 번데? 여기서 걸어갈 수 밖에 없겠다 여기서 걸어갈 수 밖에 없겠다 저긴가 내 목적지는 절로기구만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따라라따따따 쟤는 왜 맨날 와? 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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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어디서 말단드래곤이 이씨 지도 말단이면서 야 제국군의 핵 핵펀치 맞아마라 힝껀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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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끼야 힝껀펀치 야 왜 쟤 야 왜 쟤고 난리여 왜 야 야씨 어들 도망가 야 이제 얘가 도망갈 줄도 아네 내려와라 내려와라 아 쟤는 왜 또 절로 내려가 디라리아 힘껏 펀치 더러운 드래곤 야 너 맨날 왜 이렇게 나오냐 아 뭐 이렇게 뼈 주는 것만 들어도 고맙긴 하다 야 니들 어 니들 그 갑바를 내가 빨리 얻어야 될 것 같애 갑바를 빨리 얻어야지 네 다녀오세요 오예아 드래곤 뭐 쉽게 얻지 뭐 아 다왔네 어 아프네 잠시만 여기 딴 덴가 저기 누구세요 산적이에요 산적이야 아씨 나 아 난 재고 꼴인 줄 알았네 안녕 안녕 어 잠시만 야야야야야 야야야 아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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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사발? 뭐? 이런 사발? 뭔가 갑바 상태가 이상해지는데? 뭔가 뿔이랑 날개랑 뭐 이런게 다 생겼는데? 몰라 이렇게 하지 뭐 뭐지? 나 도대체 나 뭐해 죽은 거야? 좀 이상한데 이거? 어? 이거 끼니까 방어력이 좀 떨어지네? 헐? 아아 근데 이거 왜 매지카 제로 상승이야? 어? 왜 매지카 제로 증가 이게 뭔 제로 콜라야? 뭐야? 약간 죽음으로서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가? 쉣 갑자기 급박치네 이거 모로케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애 슈가 슈가 가네? 가라해? 아 니들은 또 뭐여? 뭐? 아 방금 드래곤 때문에 뒤져갖고 좀 빡세 뒤지겄는데 어? 니들이 시체가 안되겠다 이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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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아! 쉣? 뭐야 반응을 못하잖아? 반응을 못하겠어 이거 근데 왜 모로케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지? 헐? 진짜 모로케의 능력 사라졌네? 뭐야? 뭐야? 아이씨 드래곤들 다 하나하나 다 죽쳐야되나? 쟤는 도대체 뭐에 끌려서 오는거야? 자꾸 저 드래곤은 아 그리고 갈길 가겠다는데 왜 드래곤들은 왜 갑자기 나 사랑하고 나한테 사랑의 경험이지 하면서 갑자기 공격을 하는거지? 뭐 여기에 드래곤 뭐 유적지라도 있나? 뭔가 싸우면은 무조건 날 죽이러 오는 뭐 그런 뭐 드래곤본 레이더라도 가지고 있나 뭐지? 아씨 저 드래곤 갑자기 추... 아우씨 내려와라 아유 이 망할 것 때문에 어? 어? 이런 개 똥 가리 어? 아우 내려와라 어디가냐 너 땜에 두 번이나 죽었다 쥐 땜에 두 번 죽은건 생각 안하고 이 드래곤 망할 새끼가 왜 자꾸 날아당길라고 하는거야 어? 어? 새끼가 어? 그래 넌 뭐야 넌 뭔데 자꾸 나한테 리랄이야 뒤질래? 뒤질래? 얜 또 왜케 쎄? 어? 죽을래? 어? 너 죽어야 정신 차리겄지? 새끼가 얘네 땜에 뒤진게 몇번인데 진짜 이거라도 또 가져가자 여기 드래곤 유적지 있나? 진짜 드래곤 유적지가 있나? 드래곤 유적지 정말로 있었다 여기에 있던 놈이 날아와 나한테 얼음 발사 얼음 발사 입에서 얼음 발사 아이 젠장 정말 가까이 있었잖아 헤이 맨 조아스 맨 에어로 안녕하세요 힘을 주세요 예 알아서 할게요 그래 스카이림이 아직 그런건 안왔지 자 미장전술 뭐야 페일이라매 에어? 뭐야 페일이라매 여기가 페일 지역이야? 아 여기지 그럼 이건 뭐야? 여기로 가자 아니 난 또 리프튼 쪽의 극인 줄 알았디 하지만 극이 아니었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 여관 주인이신가요? 그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좋아 저... 저... 어? 여관 사람이 문제야 여관 사람이에요 여기구만 절로 가면 되겠군 어디선가 용갈이 소리가 오늘도 용갈이 매일매일 용갈이 나와오는 캐나 리이잉 저 앞에 있네 재정 아이쪻놈의 용갈이는 무조건 나와 그 만 좀 덜 나오면 안되니? 하... 아저씨 용가리 아저씨 아저씨는 왜케 많이 나와? 나한테 드래곤 뼈주려고 하는거야? 아 용량은 많네 용량은 많으니까 해야겠군 패야겠구만 피하네 어 뭐야 안녕 뭐야 민투루스? 너 이름있니? 너 이름있는 드래곤이었구나 너 이름있는 드래곤이었구나 오오 야 너 이름있는 드래곤이었구나 아유 명문가네 어? 명문가요 명문가 야 야 이름있는 드래곤은 나한테 뚝뚝가마저 뒤졌네 고맙다 야 야 니 뼈 내가 잘쓸게 고맙다 어 얘도 가져갈게 최하급 소급마법 이거 음 좋아 아 설마 아 여기 드래곤 봉화구 있었네 봉화구라고 해야되나? 드래곤 봉인지라고 해야되나? 무덤이라고 해야되나? 봉분이라고 해야되나? 뭐 이게 있었네 여기 이게 있었네 여기 이게 있었네 여기 이게 있었네 여기 이거 땜에 무조건 나오는거였어? 저기 안녕하세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잠시만요 아 소포 찾으러 오는거구나 야 너 정말 나한테 덤빌거니? 내가 방금전에 드래곤도 똑같아서 만든 어 이런 강철주머니가지고 너 아마 니 여기 적혀지는거 니 피일텐데 너밖에 없냐? 너밖에 없나보구나 가자 지옥으로 고맙다 고마워 너무 고맙다 얘 난 다시 이리로 가야되긴 하지만 이걸 갖다주기만 하면 되는건가 어 뭐야 얘 바로 무기파네 오호 하지만 다 필요없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던스타드 요새 자 위조대 문서를 누구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전해주는건 여기죠 좋았어 좋았어 아 던스타드 아 여기구나 요새라고 하길래 난 또 말이 아니고 그 뭐 성인줄 알았네 이때 조심하소서 다닐게오는 개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물을 위해 버렸소 적들 사이를 숨어서 통과하기 쉽기때문에 감사합니다 오골드 야 이거 이거 갖다줬다고 오골드 주냐 쉣 야 이 문서 하나 때문에 쟤네들은 어? 인생이 사라져가는데 술이 넘어가냐?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가는거야 뭐야 인물 말해주세요 저 요새는 이미 내꺼야 우리꺼가 아니고 내꺼야 내꺼 자 그러면은 어딘데? 그 요새가 어딘데? 특사리카는 적이 점령하고 있는 둔스타드 둔스타드 요새가 어디야? 여기야? 뭐야 여긴 아 여기 잡는거구나 어 그러면은 무자르크의 탑에서 내려가는게 더 빠르겠다 아 그러고보니까 나 이거 있잖아 이게 적의 허점을 찌르는 아주 멋진 그거죠 바로 와타시가 장교데스 멋진 훈련이 감사합니다.